천 개 병상이 탑재된 미 해군 병원선 멀시호가 LA항에 정박한 가운데 한 기관사가 열차로 병원선을 들이받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LA항에 정박한 병원선 앞 한 철로입니다. 탈선한 열차가 철조망을 들이받은 뒤 멈춰서 있습니다. 병원선 멀시호로부터 약 250야드 떨어진 곳입니다. 이와 관련해 연방검찰이 열차 엔지니어인 44살의 에듀라도 모레노를 체포했습니다. 지금까지 전해진 범행 동기는 미 해군이 LA항으로 이동한 병원선 멀시호의 목적에 의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음모론자의 짓으로 전해졌습니다. 다행히 이번 사고에 따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모레노는 최고 2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.